오늘 외출하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할 점 두 가지입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전국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는데요.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. 폭설이 쏟아지는 곳도 있겠는데요. 그만큼 시설물 관리 잘 해주셔야겠고 사고 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또 두 번째, 보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. 낮에 서울 기온이 1도에 머무는 등 아침 기온과 비슷하겠고 찬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. 중북부 지방은 오늘, 그 밖의 지역은 내일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입니다. 제주 산간에는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 또 강원과 경기 동부, 충청 북부와 호남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. 서울 등 그 밖의 지역에도 1에서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. 중북부 지방의 눈은 저녁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밖의 지역은 내일이나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.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. 서울 1도, 청주 4도, 대구 6도, 전주도 6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낮 기온 원주 2도, 충주도 2도, 안동 4도, 창원 11도로 예상됩니다. 내일과 모레는 추위 대비 더 단단히 하셔야겠는데요. 서울 아침 기온이 무려 영하 5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. 또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제주도는 모레 오전까지 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정보였습니다.